네 안녕하세요 스냅툰 개발하고 있는 언클벅 이지환입니다 이번 펀딩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 저희가 펀딩에서 제공해 드렸던 스냅툰들을 사례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하구요 사용하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각 스냅툰마다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세팅을 좀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네 우선 공통적으로 피드백 주셨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오브젝트 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이동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종류와 개수가 너무 적다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브젝트 이동을 거의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다 이동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놨었었는데 네 이제 그 이번 펀딩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몇 가지 주요 기능으로는 씬 저장 기능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의 라이트 포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다 보니까 특히 씬 저장 기능에서 씬 전체를 저장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스케치업 파일 1번 2번 3번 뭐 이런 게 있는데 씬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씬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씬이 아니고 스케치업 파일을 스케치업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이동한 값을 다 저장을 해야 되고 이제 조명 값들도 다 저장을 해야 되고 변화된 수치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열고 닫는 과정에서 그 저희가 이제 오류가 좀 몇 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냅툰이 이제 꺼지거나 이런 오류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용하시는데 꺼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 이동할 수 있는 오브젝트 개수를 좀 줄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브젝트 이동 개수를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고요 현재로 현재 지금 이제 그 부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적용해서 수정해서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개선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 컨트롤 Z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좀 없애고 싶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Delete 키로 이제 지웠다가 다시 되살리는 거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 계획을 해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음 여기다가 이제 아웃라이너 탭을 하나 만들 거에요 목록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오브젝트 하고 조명들을 목록으로 쭉 나열해서 원하는 조명과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껐다 껴다 뭐 감췄다가 다시 불러왔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 그 네 공통된 내용은 좀 그런 부분이었고 강당에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네 이제 앞에 있는 이 막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은 네 아마 이제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네 이거 있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아마도 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에요 그쵸 네 여기도 네 이렇게 있었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가려진 막으로 하고 싶으신다면 이렇게 내려놓고 밑에 있는 막을 좀 올려서 네 가려진 막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이렇게 감춤 하이드랑 네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간단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해당 그 의자들도 없애고 싶으실 때는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되는데 예 전체가 묶여 있는 이 그 의자들이 있구요 개별 의자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놔서 필요하신 장면 연출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개별 의자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각 저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그 의자들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당은 특별히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앞에 이런 거 이동하는 것들은 한번 만져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의자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추가한 기능 중에 하나인 라이트 포그만 한번 더 설명을 좀 하나 설명을 해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포그 기능을 이번에 새로 추가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포그를 사용하실 때 오늘 키시면 라이트 포그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햇빛이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라이트 포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도 잘 안 보이죠? 스타일에 가 가지고 라이트 포그에 파워를 좀 올려 볼게요 네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빛을 10까지 올렸는데도 느낌이 뭔가 확 그 임팩트 있게 나오지 않잖아요 라이트 포그를 사용하실 때는 이 하나의 파워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좀 그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 라이팅에 특히 이게 이 라이트 포그가 생기는 게 태양광에서 생기기 때문에 태양 선의 파워를 움직여 주시면 빛이 세져요 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을 이렇게 세게 잡아 주실 때는 네 그래서 이 파워 수치하고 라이트 포그의 파워하고 선의 파워를 동시에 좀 같이 운영을 하시면 좀 더 임팩트 있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이 배경이 너무 밝아서 좀 느낌이 살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익스포저 수치를 좀 낮춰 주는 방법 익스포저는 전체가 다 어두워 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고 컨트라스트라면은 컨트라스트도 방법이긴 하죠 컨트라스트를 주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 이 스카이라이트를 조절해 주시는게 더 좋아요 스카이라이트는 보시면 이제 이 빛과 이 빛보다 빛 안쪽이거든요 그림자 부분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를 0.0.0.2 이렇게 해주시면 어두운 부분이 확 어두워 지잖아요 그래서 이 0.1 뭐 이런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트 포그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데 이런 오류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일정한 뷰에 가면 저런 오류랑 이렇게 이제 찌글찌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단점이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일정한 거리만 표현이 되고 그 뒤로는 좀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또 없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기능도 일단 추가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 포그 기능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 또 관련 내용들은 다른 스냅톤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